안녕하세요. 가요광장 정은지입니다. 가요광장 정은지입니다. 가요광장 가족들의 일상에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 럭키핑크 정은동이의 행운을 잡아라. 하나 둘 서희. 자 문자 만나볼게요. 함께하면 얼마나 좋은지 KBS 쿨 FM 정은지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고 오고 그래 그래. 정말 여러분. 여러분 미세먼지 나쁨. 우와 감동이다. 아 벌써 벌써 눈물 눈물 샤워해야 될 것 같아. 시간도 없고 시간이 나면 치과를 가고 싶지는 않고 그것이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저는 좀 그런걸요. KBS 쿨 FM 정은지의 가요광장 KBS 쿨 FM 정은지의 가요광장 여러분 가요광장 듣고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소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가요광장. 은동이는 여덟 살 때 음 아기염소 불러서 상 받았습니다. 땡땡땡빵 으악 살아간데이 정은지의 가요광장 광고 듣고 올게요. 여자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꼭 꼭 꼭 꼭이요. 다 다 챙겨가세요. 꾹 꾹 이요. 다 가져가세요. 으응 오 저 호랑이 소리 잘 내죠. 어제 오늘 들으셨을 텐데 생각보다 저 호랑이 소리 으응 잘 내지 않았어요? 아닌가? 으응 들을 때마다 뿌듯한 어흥 소리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정은지의 가요광장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KBS 쿨 FM 정은지의 가요광장 오늘도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요. KBS 쿨 FM 정은지의 가요광장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린 내일 열두시에 다시 만나요. 정은지의 가요광장 벌써 끝곡 들려드릴 시간이 다가왔네요. 오늘 남은 하루도요. 건강하고 따스운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 끝곡은요. 베이식 만남은 쉽고 이별은 어려워입니다. 여러분 우린 내일 열두시에 다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